해조류 식물박물관 이에요, 여기가 완동 그리고 여기는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그런데 5일장이라서 좀 싸게 살려고 나왔는데 정말 다 싸게 가득 샀어요 먹다리로 한 3만원짜리 만원씩 주네요 여기가 반도 바다예요 해조류 박물관인데 완도 박물관 세계 해조류 박물관이 완도에서 새좌봐요 새도 날아다니고 밧줄이 새도 날아가고 녹색 바다니 여기 해조류 박물관 안에 가서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아직도 안 돼요 여기가 안 돼요 여기가 안 돼요 여기가 안 돼요 넓은 비닐 감사합니다.